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의의를 유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앞절과 더불어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의 행복이론이라는 시리즈로 이 말씀을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은 복음 말할 때 이렇게 오복 여러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건강 물질 명예 장수 후대가 잘 되어지는 것 등등 이렇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오래 살고 후대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삶의 본질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운명과 오늘의 문제와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138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을 가지고 62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확신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가야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한범 1장 12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도행기 1장 8절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의된다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처럼 영적인 힘 언약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237나라 살리는 기쁨을 체험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딥스마트 동서남북 온 세상에 딥스마트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10절은 의리를 유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완전한 기쁨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셨던지 창세기 1장 31절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얼마나 완전했던지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시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좋으셨고 이처럼 완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완전한 만족감 완전한 기쁨을 나타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키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축복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표현합니다 생명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완전함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셨고 완전하게 만족감을 느껴셨던 겁니다 세상의 영혼들이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들의 강단의 언약 속에서 이것을 찾고 현장에 접목이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이러한 창조 원리로 참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이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형상 언약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즉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세팅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세팅이 무엇인가 바로 완전한 세팅을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역동적으로 펼쳐져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역동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언약적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선악과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잘 보여지는 곳에 잘 나타나질 수 있도록 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장세기 2장 구절은 에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선약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깨달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곧 씹어서 주시게 됩니다 만약 이 선악과 언약을 놓치게 되면 장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죽음이요 에덴에서 추방입니다 바로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단과 방향이 맞아야 행복이 기쁨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역자와 이 방향 이 응답이 맞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계속해서 지금 2000년 후인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은 상대적이고 세상은 한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말씀과 현장이 접목이 되는 그러한 견고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핍박이 와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 이런 문제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바로 사주팔자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이 사단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백번, 천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다고 하고 이제 나타났고 이제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장 5절은 내가 너를 모태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월 1시가 그냥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문제 속에서 갈등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도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 빠져서 우리의 생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하나님의 특별한 간사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금 전파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그 평강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빌리포스 1장 6시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고 이 보금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보금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담대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 되기를 기도하고 이 빌리포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살던지 죽던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의 능력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 전략이 바로 보금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핍박을 줍니다 갈등을 줍니다 참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보금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금을 전하는 도움으로 또한 보금 전파에 진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핍박 때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환란이 왔습니까? 참으로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기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핍박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12절은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0절에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올 때 강단을 바라보고 강단을 집중하고 138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나의 것으로 누려진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연약하고 자격지심이 많은지 또 자기 분노가 있고 서름이 있고 또 자기 상처 속에 빠져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고 하는데 또 어떠한 컴플렉스 가운데 있는지 또 그렇게 걸려듭니다 저를 보시면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도 아니고 여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분명히 서름도 있고 자격지심도 있고 상처도 있겠죠 그러나 138이 분명히 다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열등의식 속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괜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막 뭔가 상처를 갈등 가운데 조장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상사를 추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12달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강단해양에서 방향 맞추라고 서로 동역자로서 한방향을 가지고 응답받으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또 직분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왜 주셨을까 4번은 갈등하라고 주시지 않았나 어쩔 때는 생각도 합니다 왜 12달이 있는가 12번 갈등하라고 주신 건지 12문제 속에 빠지라고 주신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12가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딱 정확하게 365일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365번 뒤집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을 누리라고 365일을 1년 12달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방향 맞추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 예원의 강단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벽하게 선다는 그런 응답과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갈등이 옵니까? 조장을 합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 나에게 큰 상이 지금 오고 있구나 와 있구나 우리는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상의 큰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테모 5장 19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오늘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았다면 정말 말씀 좋고 기도했다면 적고 크고 작고 높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붙잡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선지자들도 이러한 핍박은 달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핍박과 환란을 당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요 응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핍박과 환란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자의 인생 되시리기 바랍니다 안과 밖에서 찾아오는 각가지 핍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응답의 길 응답의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갖 욕망과 비방 거짓의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움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예수님의 행복이로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